긴급속보입니다. 배구왕제 김연경 선수가 한국생명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브이리그 여자무 최고 금액인 연봉 4억 5천만원, 옵션 2억 5천만원 총액 7억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 5월 말 미국에서 개인훈련을 마치고 귀국하여 소속팀을 찾던 김연경 선수는 한국생명의 적극적인 권유로 브이리그 컴백을 결정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새로 이전한 홍보장인 삼산체육관에서 핑크색 유니폼을 입고 팬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팬들과의 만남이 어려워 아쉬웠는데 좋은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 기회가 생겨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